주조희 곧바로 출발합니다. 주조희. 주조희예요. 막아냈습니다. 심율이 막아냅니다. 아 심율 골기퍼 방향을 완벽하게 일궐했습니다. 주조희 선수 타이밍을 재봤지만 아 심율 골기퍼가 집중력 발휘했고요. 자 이렇게 첫 번째 선방을 가져가는 경기 9포 어 미스 올렸습니다. 허현 갑니다. 허현! 아! 김도현! 김도현이 막아냅니다. 아! 김도현 선수 이번에도 9포 중학교를 살려냅니다. 한 당에 맞게 어려운 위치로 갔었는데 김도현 선수가 완벽하게 일궐했습니다. 자 이렇게 양 팀의 두 번째 키커들 모두 실포를 상대하게 됐습니다. 이도현입니다. 이도현 갑니다. 이도현! 아! 심율! 심율 또 한 번 막아냅니다! 심율! 두 번째 선방 심율입니다! 낮게 깔아잡았던 이도현 선수였는데 아 심율 골기퍼가 이번에도 방향을 읽어냈습니다.